아 여기는 샤련이 길인데요. 살모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. 이제 막 풀러 왔더니 막 가네요. 그래도 가만히 있네요. 저걸로 가죠? 네. 저기까지 지금 갔는데 요게 저 지금 가만히 있네. 머리 저거 해가지고. 여기 가만히 있잖아. 네. 살모사 머리가 여기 가만히 있잖아요. 여기 보시면. 여기서 보시면 자세히.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기는 지금 샤련. 제주도 샤련이 길입니다. 목적지가 한 뭐 한 1km 남았는데. 그 가만히 있네요.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뭐 뱀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지. 지금 혓바닥은 낼름낼름 거리고 있습니다. 아 이제 저걸로 가네. 그래서 안전하게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. 하는거 보이시죠? 지금까지 명살리 연구소 이병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